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은 2분기에 영업이익 5억 3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시왕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화로 6,300억 원의 견실한 이익을 낸 겁니다. 수요 약세와 해상 운임 하락으로 1년 전에 비해선 6.5%의 하락세를 띄었습니다. 머스크라인은 2분기 평균 운임이 14.1% 하락한 2,261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. 머스크라인은 해상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용 리더십 전략으로 2분기 투하 자본 순이익률 10.1%를 기록해 안정적 수익을 읽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머스크라인은 지속적으로 신규 선박을 도입하며 기존의 효율이 낮고 규모가 작은 선박들을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